뺏겨버린다고? 어, 오늘 작은 물고기다. 호호호! 이 색깔이... 이거 뭔데? 이것도 해야 한다고요. 이게 뭔데? 정경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? 제가... 정경이가 최고 맛있어. 진짜라. 저거 왜 묻어버리지? 어? 난 못 봤는데. 정경이... 우리 다 갖다 버렸잖아. 옛날에. 엄지도 안 잡아가지고. 아니, 새로 못 떠서 그렇지. 내가 이거 뜰지만 알으면 요 요 끝에 요기 지금 뜬 데 있지. 와... 요기가 최고 맛있는 부분이야. 내가 먹어봤어? 어. 어, 쟤껌. 날 근데 회를 안 드세요. 지금 정경이 했다는 거? 응? 응. 근데 껍질 안 뺏겨도 괜찮나? 껍질 다 뺏겼잖아. 아아. 마지막에 껍질 다 뺏겨버린다. 회 잘 드신다. 아이씨. 지금 내가 왔어. 이상한 수건이네. 이거지? 어. 왜? 얘 와. 어. 밥은 안 왔어? 밥은 안 왔어? 밥이 없어요. 밥이 없어요. 와서 같이 드시라고 그래. 응. 살아가지고 어떻게 꼬불대는 거지 뭐. 응. 막 이렇게 있는데. 뱅에돔. 뱅에돔? 내 앞에 가서 감섬돔. 감섬돔? 어. 어둥어. 어. 손을 만치지 마. 지금. 향어가 뭐지? 이게 향어야? 네. 알았어. 그럼 향하고. 강섬돔하고. 병어도만 잡은 거야? 정경이하고? 그러다가 여기. 맹이. 맹이? 맹이랑. 여기. 이거 맛있다고 이게. 별의별게 다 있네. 많이 잡았다 우리. 정경이 이 정도 크기 되는 거는. 저 지금. 저를 썰어갖고. 아. 아까 힘쓰는 거 맞지? 근데 고등어 제일. 이거잖아. 확실히 고등어는 손맛이 좋아. 고등어 진짜 힘들더라고. 그런 거. 그게 손맛이 좋아. 아까 좀 만 거 있잖아.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. 아까 조그마한 거. 대기하자 그랬잖아. 이거도 맛있어. 그것도 없고. 근데 바로 뜬다고 해. 전화 좀 했다고 했잖아. 가슬로. 씻어. 마지막에 씻어야지.